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으로 17만6천원이 인상되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무조건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음빠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부터 변경되는 최신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초연금 수급에 조건이 있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이 조건 중에는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런 재산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마음빠에서 도대체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초연금이 요즘 이슈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 조건에는 금융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데요 먼저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통장 잔고에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를 2022년과 2023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한 금액이 먼저 있고요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그냥 지금 듣고만 계시면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따라와주세요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재산을 월소득환산액으로 변경시킨 개념입니다 계산은 어차피 자동으로 되니까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으로 2021년 270만4천원에 비해서 17만6천원이 인상되어 썼습니다 그럼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각자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결국 2022년에는 단독가구는 금융재산이 5억6천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4억6천5백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감액 없이 30만7천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억6천5백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감액되어 지급이 되고 5억6천만원이 넘어간다면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가구인데요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통장에 8억8천4백만원 이상이 있다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7억3천만원까지는 부부연계감액이 적용된 49만2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7억3천만원 이상부터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8억8천4백만원 이상이 넘어간다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변경되는데 확정금액은 12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작년에는 30일이었습니다 전년도 상승폭을 기준으로 금액을 추정해보면 1인 가구 금액은 192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구 기준 금액은 307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통장 잔액 최고액을 계산해보니 단독가구는 5억9천6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구 통장 잔액 최고액은 9억4천160만원 정도가 된다고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만약 2022년 금융재산 안에 있는 현재 통장 잔액이 5억7천만원이었다면 기초연금 비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2023년도에는 선정 기준금액이 인상되어 5억7천만원이 있다면 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니 올해에 탈락하신 분들은 무조건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금융재산만으로 한정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현재 보유액에 대한 이자소득이나 배당금, 주식보유, 주택이 포함된다면 감액되어 지급되거나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재산이 있어도 통장 잔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씀드려볼게요 공시가액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원 농어촌 지역은 7천250만원의 재산이 있어도 통장 잔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금융재산의 조사는 입출금 통장의 예금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최근 3개월의 평균 잔액과 경기예금 적금 등에 납입한 액수, 주식 최종가액, 보험금 해지 환급금 기준 같은 것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개인이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해보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복지로 사이트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개인연금 등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입해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에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통장 잔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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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